오늘은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 아니 애초에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호라는 분이고요.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하신 것을 알려줬고 또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김밥 파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없이 많은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말씀하시는 4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약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역사는 보통 강자들이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저도 국사 시간에 역사는 강자가 기록하기 때문에 망한 국가라든지 패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된 정보나 잘못된 혹은 과장된 이런 기록들을 남기기 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강자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김승호 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확하게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들이다. 역사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들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인간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희열을 느끼고 약자의 자신을 투영해서 강자를 쓰러뜨릴 때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스포츠 같은 거 봤을 때 당연히 챔피언이 신인을 이기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름도 듣도 못한 신인이 챔피언을 이긴다. 이런 스토리. 근데 그 신인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이겼다는 극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열광하고 엄청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인간의 속성상, 인간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 약자가 강자를 이긴 케이스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역사라는 거예요. 보스턴 대학의 이반 아르기인 도프트 교수가 19세기 이후에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 200여 건을 분석합니다.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봤더니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긴 케이스가 강대국을 이긴 전쟁이 무려 28%. 28%는 거의 3건 중에 1건, 4건 중에 1건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높은 승률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다 당연히 강대국이 이긴 거 아니야? 무기도 많고, 돈도 많고, 약소국이 어떻게 강대국이여?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사적인 전쟁을 딱 분석해보더라도 약소국이 인 케이스가 28%, 거의 3건 중 1건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업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구글, 테슬라. 지금 보시면 다 기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죠. 이런 초대형 회사들도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약자였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여러분들 20년이 안 됐습니다. 20년 안 됐습니다. 2008년인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안 됐는데 불과 20년 만에 애플이라는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요. 아마존, 유튜브, 구글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폭풍 성장을 하게 되죠. 테슬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부터 전기차, 전기차 했습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들도,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한 이들도 그 시작의 포인트로 가서 보면 굉장히 약한, 이제만 시작하는 자본근도 얼마 없고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아주 작고 약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기업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요. 대구에서 국수를 팔던 아저씨 가게에서 시작해서 이 국수에 별 세 개를 그려넣은 걸로부터 시작해서 별표 국수라고 해요. 이거 여기서부터 삼성이 유래됐다는 거예요. 현대만 보더라도 경일상회라는 쌀장사를 하던 청년이 차린 기업이 현대라는 거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도 진주에서 포목상을 하던 국내 최초의 화장품, 동동구리무 포목상에서 국내 최초의 화장품, 동동구리무를 만들면서 시작한 기업이 LG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초대한 그런 기업들도 불과 100년이 안 됐죠. 이런 100년 전으로 돌아가다 보면 정말 쌀가게, 포목상, 국수가게 이런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죠. 즉 약자들이 강자로 성장해가는 약자들이 강자를 물리친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강자들의 모습만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약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읽는 거죠. 강자들은 근데 사실 약자보다 그렇게 유리한 것이 많이 없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강자들은 규모가 커서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변화를 알아채더라도 실행이 더 질다는 거죠. 워낙 조직이 크고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뭐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이유로 전략을 바꾸고 실행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김승우 회장은 얘기합니다. 약자가 약자로 계속 머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약자가 약자로 계속 머무는 이유는 강자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해요. 기싸움에서부터 지기 때문에 내가 강자를 상대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도전의식조차 생기지 않는 거죠. 약자는 어떻게 보면 세뇌를 당한 거예요. 우리는 강자를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강자와 경쟁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약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약자로서 계속 지내야 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부터 쭉 주입당하고 학습당해서 계속 약자는 약자로 흑수저는 흑수저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갇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거나 도전해보겠다. 내가 살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지조차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강자야말로 약자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강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고 도전하는 일은 약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흑수저는 그래서 금수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덩치가 큰 코끼리나 기린이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여우나 개는 몇 번을 넘어져도 쉽게 쉽게 빠른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흑수저 내가 작고 열악하다 하더라도 변화를 잘 캐치하면 변화를 찾아서 잘 빠르게 재빠르게 움직이게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빠르고 강자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강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하고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약자가 강자의 밥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밥이라는 겁니다. 결국 강자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강자가 아니고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늘 그렇게 흘렀다고 김승호 회장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강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뇌를 당한 거예요. 아 강자는 강해서 우리가 덤벼들면 안 돼.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낸 게 좋아라고 착각을 하고 잘못 교육을 받는 거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역사의 기록은 늘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였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대형마트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유통을 잡고 있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가요? 지금 쿠팡 마켓컬리 이런 기업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오히려 이마트 롯데마트를 누르고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계속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전하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도전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흙수저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는 흙수저니까 계속 흙수저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수저는 금수저라서 불리한 것들이 있고요. 흙수저는 흙수저라서 유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금수저라고 정말 다 좋을까요? 금수저는요 일단 부모의 간섭이 많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해도 너는 이거 해야 돼.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우리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 너는 뭐 회기사가 돼야 돼. 너는 뭐 의사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가정에 일단은 뭐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제약사항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자유도의 측면에서는 흙수저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럼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아이 중에서 내가 뭐 피아노에 관심이 있다. 그림 그리에 관심이 있다. 근데 그 집안은 의사 집안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피아노만 칠 수 있고 화가로서 뭔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집에서는 이 아이를 의사로 만들려고 엄청난 제약을 강하고 자원을 투입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흙수저는 내가 일단 잃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살아내기 위해서 이겨내려고 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극대화시킨다든지 내가 어떤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안테나를 활짝 펴놓고 그 기회를 폭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을 하죠. 그럴 때 기회가 딱 하나 맞아떨어지면 더 이상 흙수저는 금수저를 들어와야 할 필요도 없고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말한 흙수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금수저인데 그 금수저 그 곁에 흙이 묻어있으니까 내가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는 것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가능성 잠재능력 이것들을 펼치신다면 그 금수저에 묻은 흙들을 여러분들 털어내신다면 내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였구나. 그 수저를 닦아내는 노력 내 재능을 갈고 닦는 그 노력을 하시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고 금수저도 자기가 가진 금수저에 만족하고 머물면 흙이 묻어서 흙수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흙을 털어내는 노력들을 함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항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